최근 일본 호카이도의 연호 5횡량이 사상최저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의 5횡량이 줄어든 사상최조의 현상은 40년 만이라고 합니다. 40년 만의 5횡량 최저현상은 해양환경 변화로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연호의 경우 호카이도 앞바다 바닷물 온도의 변화가 문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카이도 앞바다의 바닷물 온도 변화는 심해어가 동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려와도 일맥상통하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동북 지역 아우무리현 앞바다와 호카이도는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동북 지역 이와태현과 호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쿠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하였으므로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올해 2021년에는 도카라열도 에서 500번이 넘는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22년은 태양흑점 11년 주기에 11년째 되는 날이므로 도카라열도의 비정상적인 금발 지진 500번 이상과 태양흑점 11년째 되는 11년 주기가 되는 2022년이므로 일본의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12월 14일부터 유럽과 미국의 지진학자들이 태양플레어 태양흑점 폭발 지자기 폭풍에 대한 강한 경고를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강한 지자기 폭풍 경고가 어제 또 있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30일에 대규모 태양폭발 에 의한 태양플레어가 발생하였고 일주일에 3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 가 발생한 후에 10월에는 도쿄와 어무리에서 진도우강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또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진 횟수의 감소는 일본의 강진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 23일 지진 횟수는 3회입니다. 또 지진 감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 횟수가 3일 연속 감소되는 지진 발생 이후에 진도우가 3회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에 3번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3일부터 30일 말일까지 일주일간 큰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인도네시아 규모 7.3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에는 바누아투 근처 피지에서 규모 6.3회 강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2회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살펴봐도 규모 유클래스에 많은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은 일본 관동 지역에서 큰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2021년 12월도 관동 지역의 강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월 23일 지바현 동쪽 앞바다의 규모 4.3회 지진이 우려가 됩니다. 외내하면 12월 22일 수요일 일본 지바현 지진관측소에서 비정상적인 이상치의 지진 데이터가 관측이 된 후에 하루 뒤인 23일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12월 15일 오전 5시 28분에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12월 초에는 도리시마와 지바현 앞바다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에 야마나시현과 워카야마 현에서 진도우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2월에는 지바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우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